A L E S S A P A S M I It's so hot! 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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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more of a party 우리가 세 개나 틀려가지고 리스닝을 해볼 거예요 왜? 고요 속에 외치면 언제 어떤 상승을 잘 듣는 게 아니라 못 듣는 거 아니에요? 노이스키에서 를 끼고 있다 네? 근데 그게 왜 저희의 목청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직장생활 용어로 준비를 했거든요 뷰 데이트 이런 건가요? 약간 비슷하네요 고급 초콜릿 디바들만 먹는다는 고급 초콜릿 리스닝의 끝판왕이 뭔지 보여드릴게요 조혁 씨 아 네 안 들려요 젠지 키스 에스 젠 센스 전 전 형 성 나 꼰대 마라 김치 쓰언 쓰언 더 크대! S야! 왜 말을 해? 도래 동해 도 돈 도레미파 도레미파 레레레레 두 번째 거 두 번째 레 라 레 라 레 라 레 레 레 퍼 런스 레퍼런스 맞아 우리 노래 칼퇴 정시 퇴근 칼 칼 칼 칼 퇴 퇴 퇴 출장 해외 출장 그래 어 주 어? 지금은 주 5일 제지 정장? 아니야? 아니야? 주차권 유산슬? 여기 라면사리 하나 추가해주세요 아 뭐? 말을 해? 왜 이렇게 작게 얘기를 해? 크게 얘기를 해? 사람이 얘기해 자기 얘기하네요 4개 맞추셨네요 주 4일째 네가 해봐 주차자리라고 보여 아 목 아파요 도영 씨가 10개를 다 맞춰도 15개를 못 맞추게 됐어서 아니죠 10개 맞추면 플러스 1 해주시는 거잖아요 원래 10 플러스 1 근데 뭔가 이런 말을 할 땐 10개를 다 맞출 수 있을 때 각오가 있어야 되는데 각오가 있어요 보통 가고 있어요 아 있어요 10개 다 맞출 수 있어요 이렇게 해주실 수 있나요? 그러면 디바가 먹는다는 고급 초콜릿 주실 수 시작 A to Z 워 워 라 라벨 워 라벨 그거를 길게 워킹 라이프 밸런스 그렇지! 자 아침에 출근할 때 출근할 때 입는 거 회사 갈 때 회사 갈 때 입는 룩 입는 옷 정상 출근 룩 룩 전 봉 보 협 협 상 전보 협사? 아니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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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금 금 융 금융 치료 금융 치료 금융 치료 에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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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쪽 아닌 퇴 퇴직 직 직 근 금 금 금 퇴직 금 퇴근 금 패스 패스 오케이 오케이 패스 패스 사 원 원 증 금 사원증 사원증 와 와 대표님 대표님 동요 동요 왕태우 대표님 사랑합니다 와 와 쉽다 A B C D D G C 털 디지털 미 미 미 미 미디어 도레비 디지털 미디어 시티 디지털 미디어 시티 역 DMC 텐션 오오오오오 디벨로 디벨로 진짜요? 저 몇 개 맞췄어요? 10개 어 어 귀 아파 빵 빠바바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홀드 컬렉션 골드 컬렉션 참옥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회식 영역을 준비했어요. 회식이 업무의 연장점이잖아요. 네. 100점을 맞으면 퇴근을 시켜드릴 예정이에요. 근데 이거 조작 같은 거 많이 막 하시던데? 그 막 100점 못 넘게 막 하고 Let's go! 아아 네. 일단 노래방에 가면 가장 먼저 누르는 게 있잖아요. 뭐죠? 뭐죠? 인기 chat! 뭘 해볼까요? 먼저 해주세요. 근데 진짜 요작 뒤로 가요 이거? 회식 빨리! 만나지 말자 내 말 연락도 달란 내 말 너 진짜 그대로 할 거니 그게 아닌데 정이 뭔지 하하하하 밉다가도 그리워 오! 소리만 하네! 너 없인 못 살아 Give me your call baby baby 지금 바로 전화줘 날 울리지마 너 야! 호호! 해니 오르니 돌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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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리즈 컴백 좋아요 다시 한 번 불러볼까요? 되게 웃음소리가 좀 다시 한 번요 아 힘드네요 가시죠 아프자 일어나야지 아침인데 눈간만 따뜻해 가 좀 절일이 해 해 해 해 해 해 해 아 우린 여러분의 부석수 세 conflict 되는 하루 이런 시작이되는 이 노래 니 옆에서 불러주겠어 니 안진 못abi겠어 I'm fighting 해야지. I'm fighting 해야지. Don't give it up. Never never give it up. I'm fighting 해야지. I'm fighting 해야지. 우리 부석수 선배님 사랑합니다. I'm fighting 해야지. 지금 이렇게 맞춰 놓으신 거니까 75점. 아이고 전사원. 부장님 사이다 한잔 하시죠. 이제 이거 어떻게 꺼요. 가고 가진 나 눈물이 날 것에 이거 어떻게 꺼요? 이게 근데 어떻게 꺼 이거? 봐봐 이거 내가 침실 오진 거라니까 침실 오진 거라니까 지금 당황하셨어요 지금 다시 조작하시려고 들어오신 겁니다 나 노래 나 할까요? 더 잘할 수 있었는데 It's so beautiful day 100점이 눈앞이에요 아다 아다 그걸로 한번 해보시죠 이거 진짜 100점 못 나오면 속상한 거다 Let's go Let's go 못돼서 아직 엉덩이에쁘 Crazy night 감춰지니 맘을 떼떼 짜증나는 날 말썽 부려봐 어린애처럼 못돼서 아직 엉덩이에쁘 놀라봐요 놀라봐요 대빙이 잘하는 거에요? 이거 봐봐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만든 스트레스 모두 버시길 바라겠습니다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놀라워요 애비계획 참고 산다는 게 다 이런 거지 블링블링 김연자 선생님 산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지 누구나 빈손으로 와 소설 같은 한 편의 얘기들을 세상에 뿌리며 살지 자신에게 실망하지마 모든 걸 잘 알 순 없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란데 인생은 지금이야 I'm a movie party 부장님 오늘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오늘 한번 3차까지 가볼까요? 가보시죠 나의 눈 숫자 마음이 진짜 가슴이 끼는 데로 가면 돼 눈물은 이별의 고픈일 뿐이야 다가올 사람 두렵지 않아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 렛츠고! 아모르 파티 다가올 사람 이유를 알았어요 뭐예요? 우리가 넥타이를 머리야 그래서 처음 본 게 100점 더 일반 기기였으면 그게 가능했죠 방금 아까 템포 두 번 동시에 누르신 거 녹화 다 됐죠 아 더 부르고 싶으신가요? 네? 이걸로 통해서 정말 직장인분들이 회식을 왜 가기 싫어하시는지 한 번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늘 응원합니다 파이팅 오늘 이렇게 직장인으로서의 하루 생활을 시켜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희는 이제 나머지 촬영 해보러 가볼까요? 나머지요? 네 냉히히 대체 날 사랑해 이렇게 말했지 지금껏 준비해 우리 반대인데 나는 나를 이루어하지 언제나 이 옆에 있을게 이렇게 약속을 하길 저 하늘을 바라다 보며 뽀뽀뽀뽀뽀 브레이킷다 으앉 이거북 이거북 보좌 이런 변화를 이런 이후명 다 이후명 이후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